어디로 가요? 안녕하세요 저는 김치윤입니다 신은 씨 아니에요? 워크를 먹어요? 신은 씨 칼로 자르시는 거 아니야? 마주로 자르시는 거 아니야? 마주로? 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안 그냥 이거를 우선 껴요. 이거 눌러. 이게 반짝반짝 거리죠? 한 번 누르면 뭐가 나와? 검정색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? 혹여나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왠지 잘 나온 거 같은데? 검정색이 나왔다. 당황하지 말고 다음 거. 오오.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응. 옆에서 저를 구경하고 있어요. 뭐 하는 거. 내가 혼자 떠는 카메라에 대고 혼자 떠드는 거. 신기해하고. 하지만 나의 일상은 하루 이틀인가? 고등학생 같아요? 어떻게? 고등학생 같네요? 몬스타엑스의 주원님이 하신 애교의 애교가 있어요. 애교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뭔지 아시죠? 그 포즈를 해볼게요. 이렇게 그 일을 하신다고 하죠? 이렇게 캡탈 이렇게. 여보세요? 응. 아. 아. 이 초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? 과연 나뭇잎을 찍었을까? 나를 찍었을까? 과연 이 사진에 뭐가 담겼을지?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? 나뭇잎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제 사진이 좋으시겠어요? 제 사진이 좋겠지 뭐. 이게 진짜 멋있게 나왔다. 멋있게 나왔죠? 꾀꾀꾀꾀꾀꾀. 꾀꾀꾀꾀꾀. 꾀꾀꾀꾀. 오늘 이거 좀 잘 나왔다. 진짜? 완전 이쁘게 나왔어. 크. 역시. 센스. 여러분 센스라고 아시죠? 제가 오늘 식스 센스 나오거든요. 촬영 너무 힘들었고 제가 재밌게 안 나올 것 같아서 하도 정신이 없었어요. 왠지 알아요. 너무 더웠어. 한정 덕칠게요. 응. 콜라로이드. 농담어랑 찬장 찍었거든요. 개구수죠. 아니 잠깐만. 킹정. 킹받내라는 거 아니고요. 난 퀸 받내. 보이시죠 여러분.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? 아래왕이. 아홉 살 땐 어땠어요? 저의 열아홉은 뭐 연기만 열심히 했죠. 이 입시 이제 하면서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. 나는 어디로 가야 아홉을. 어디로 가야 아홉을. 그때 성철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. 아 열아홉의 날개. 잘하고 있다. 넌 잘하고 있다. 저는 그럼 이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잠시나마 즐거웠어요? 행복하시죠? 저도요. 정수랑 카트 여기는. 정수랑 카트 여기는. 이거 다시 이렇게 잡는다면서. 허리 재시겠어요? 저 검은색 돌로로를 낀다고 해서. 허리에 한 번 관객 보세요. 허리아 저쪽 나오자. 간격 조금만. 허리아 잠깐 나올게. 조금만 걸려받고 계세요? 간격 요정도입니다. 네. 네. 어험이 없을 것 같은데. 어이. 어허. 어허. 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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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만 교차! 이거 이거!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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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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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빠져버려 매일매 아 좀 가세요 이제 아 그래요? 교차이죠? 이상하신가요? 응 바람이 부은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개표 하나 둘 개표 개표 뀨기 뀨기